근데 앵코를 안하셔도 준비한 곡이 아주 많답니다. 제가 인터뷰를 해서 말을 별로 많이 못했는데 오늘 좀 늦었지만 그래도 말을 할게요. 오늘 진도 국민의 날 축하의 밤에 저를 전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혹시 헤이소 군수님 어디에 계실까요? 어디에 계시지? 어디에 계실까요? 화장실 갔어요? 잘 싸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 이건두 시장님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오산시!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우리 민우, 민우 형제를 오산시 홍보대사를 시켜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 민우, 민우 형제가 공식 팬카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홍주의보인데요! 네이버, 민우, 민우 팬카페 많이 가입하셔서 저희 형제 많이 많이 응원 들으세요!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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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최고! 최고! 최고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왓다메! 근데 뭔 놈 성들이 이렇게 많이 먹었단가? 저 민우를 보려고 이렇게 많이 오셨나요? 네! 아따! 오늘따라 기분이 흐블나게 좋네요! 자, 다음 곡은 정필 선생님의 강도어리로 빌려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함께 빌려주세요! 네! 정광한민호님 사랑합니다! 네! 네! 2003